페이지 레이아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인쇄 시트를 클릭하셔서 다음과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인쇄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현재 인쇄 시트의 데이터를 파일에 가서 인쇄를 클릭하면 현재 내용이 1페이지 그 다음 2페이지 이렇게 인쇄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2페이지 다시 한번 파일에 가서 인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2페이지 내용을 잠깐 확인해 보시면 D331 장길산까지만 인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에 돌아와서 문제에서 A25부터 추가하라고 되어 있어요. 추가하라고 되어 있는데 네 25부터 추가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기존의 인쇄 영역은 여기 D331 장길산, A24, G24행까지만 현재 인쇄 영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아래쪽에 A25부터 G30 영역을 인쇄 영역에다가 추가하라는 문제입니다. 기존 영역에다가 추가할 건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페이지 설정 한번 클릭해 보면 시트에 A2부터 G24까지 현재 인쇄 영역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A25부터 G30 영역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신표 누르시고 범위를 추가하셔도 되고요. 또는 범위를 추가하라고 한 영역 A25부터 G30 영역을 선택하시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오셔서 인쇄 영역에 오셔서 인쇄 영역에 추가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이 행위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여 인쇄될 수 있도록 인쇄 제목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페이지 레이아웃을 클릭하시고 인쇄 제목을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아까 인쇄 영역을 추가하면요. 자동으로 A2부터 G30으로 좀 바뀌어 있네요. 두 가지를 두 가지 영역을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동으로 A2부터 G30으로 바뀌어 있고요. 지금 작업할 내용은 페이지를 한 페이지가 아니라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나누어서 인쇄할 때 반복해서 표시할 행을 몇 번째 행을 지정할 건지 반복할 행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커서 갖다 놓으시고 문제에서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인쇄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맵 페이지 상단에 머리끌 바닥글을 클릭하셔서 상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머리끌 편집 클릭하시고 상단에 오른쪽 구역을 클릭하신 다음 페이지 번호가 표시가 될 건데요. 현재 페이지 한번 클릭하시고 슬래시 옆에 전체 페이지 번호 클릭하셔서 현재 페이지와 전체 페이지 번호가 표시될 수 있도록 머리끌 상단 오른쪽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끌 편집에 대한 창은 확인 한번 눌러 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 페이지 탭을 클릭하셔서 90%로 확대, 축소, 인쇄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90%로 인쇄하겠다라고 하시면 확대, 축소 배율에다가 90이라는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파일에 가서 우리 인쇄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2페이지로 나눠서 인쇄가 되는데 1페이지 다음에 2페이지에 오셨을 때 2행의 데이터가 반복해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추가된 영역,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현재 페이지 번호와 전체 페이지 수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3번 항목까지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 네 번째에서는요. A3부터 G16까지 한 페이지에 인쇄되고 A17부터 G30은 두 번째 페이지에 인쇄될 수 있도록 페이지를 좀 나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두 번째 페이지가 시작하는 위치 A17셀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나누기에 가셔서 페이지 나누기 삽입 한번 눌러주시면 A17셀이 D051 양경숙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가서 파일에 가셔서 인쇄를 클릭해 보시고 1페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가시면 D51 양경숙 두 번째 페이지에 인쇄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